네 안녕하세요 수고한 부산입니다 오늘 장은 어제 거제 코스닥이 하락한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지수상으로는 약간 잡아주는 반등이 나왔는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동안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개인들의 매수세 유동성장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지수가 꾸준히 올랐고 그에 대한 피로감으로 뭔가 이유를 찾던 중에 최근 코로나 한국 재확산 우려감에 의한 그런 이유로 어떻게 보면 원하는 핑계를 찾고 있었는데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시원하게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조정 흐름이 나온 모습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한 와중에 특징적으로 그 와중에서도 하락폭을 적게 하고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반등폭에서도 굉장히 큰 강한 반등을 줬던 종목들을 보면 몇몇 종목을 치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최근에 분석드렸던 꾸준한 스콥이 들어와 있으면서 외인기관들의 주포로 꾸준한 스콥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 중에 강한 종목들이 있어서 그 중에서 오늘 특징적으로 더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인 CIS라는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CIS는 2차전지 주도주고요 2차전지 섹터에서 2차전지가 최근에 어쨌든 그린 뉴딜로도 정책적으로 느꼈고 그 중에서 이제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히려 선발제였던 대기업 대형적으로 할 수 있는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 분석주였던 상하 프론테크도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CIS를 위시한 후보속 주발주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만 봐도 추세를 아직 꺾이지 않고 여전히 상방을 유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수가 조정이 나왔을 때 왜 수급주를 하면 좋냐면 수급주에 대해서 개인들의 매수세를 몰려준 종목들은 심리적인 게 지수의 하방 흐름이 오며 그만큼 투매도 많이 나와서 많이 밀리는 반면에 꾸준한 외인화 기관들에 의한 수급으로 잡아준 종목들은 약간 개인들이 심리적으로 공포투매가 나와도 그걸 충분히 관리해주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경직성도 충분하고 상방에 대한 반등도 만약에 지수가 이렇게 돌게 된다면 사방에 다시 상방으로 가는 흐름도 큰 폭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CIS 같은 경우도 어제 큰 폭에 낙폭에 코스닥이 무려 마이너스 4% 이상 종가가 형성됐을 때도 불구하고 밀렸으나 사실 이 차트를 봐도 이 차트에서 지켜줘야 될 맥점은 7500원 선이 됩니다 7500원 선이 되고요 이런 7500원 선을 전 저점이었던 실속 500원 선을 딱 찍고 그대로 바로 지켜주면서 반등을 시켜주는 모습을 어제 마감했고 오늘도 아침에 거의 보합 시작을 한 다음에 그대로 시장이 어제처럼 밀리지 않게 되니까 시원하게 반등을 준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가장 강했던 종목 한 5가지 종목 중에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장 강했다는 표현이 단순히 등강률로만 보면 더 높은 그런 세력종목도 있지만 안정성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확률로서 접근할 경우 이제 수급 매매 간점에서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종목 중에서는 충분히 탑군으로 포함될 수 있는 종목이었고요 수급을 보면 그동안에 시장이 어제 내륙고 와서 이게 조정을 받을 때도 매도가 잠깐 차이 시련이 나왔다고 하지만 그동안에 매소세에 들어온 물량에 비해서는 주프가 그리고 기관 쪽이었죠 그리고 검투도 계속 사고 있었고요 충분히 적은 물량 밖에 안 나왔고 어제 지켜줘야 될 자리를 확실하게 지켜주면서 오늘 아침에 관심있게 봐야 될 종목으로 관심주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오히려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개인오일은 팔죠 아침부터 밀올린 흐름을 보였고요 오전에 놓친 분들이라도 그리고 장이 무난하게 흐르면서 장이 크게 안 밀리고 무난하게 흐르면서 흐르면서 10시 정도가 넘어가면서도 그 중요한 자리들을 지켜주면서 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었고 결국은 12시 정도에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슈팅을 해서 오늘 고점 돌파해서 그렇게 슈팅한 다음에 마감해준 모습입니다 물론 오늘 강한 종목이 내일도 역시 강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일단 자리 흐름이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어제 어제 눌림목의 골이나 오늘 오전에 시초가에 오전에 오전장 배팅을 해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 오히려 다른 종목을 하는 것보다 수급주 특히 수급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에 수급이 이탈되지 않은 종목들에 집중을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방을 하더라도 충분히 추세를 지켜주는 지켜줘야 할 자리에서 충분한 다시 매수세에 의한 수급이 나와서 반등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 왔을 때도 이런 수급이 집중된 종목에 매매에 집중한다면 크게 잃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벌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급매매를 어떻게 보면 다른 차트매매 다른 재료매매 여러가지를 할 줄 아는데요 저도 최종적으로 차트매매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고 할 수 있는 수급매매를 지금까지 중요시하고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다른 종목도 수급종목 중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2차전지 가장 최근에 분석이 되는지도 조금 지났고 그리고 그동안 예상했던 흐름대로 가고 있는 CIS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CIS 같은 경우도 지금 호재 자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2차전지의 호재고요 이렇게 내일도 만약에 코스닥 흐름이 다시 혹시 오늘 빠지지 않고 내일도 무난하게 반등 흐름이 나온다면 역시 내일도 좋은 흐름을 보여줄 여지가 충분히 있겠죠 장중 장중에 봤을 때는 하루종일 외인과 기간에 수급이 잡히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삼성 참고를 통해서 굉장히 꾸준한 수급이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꾸준히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왔죠 이런걸 참고해도 좋고 그리고 장중 투자별 매매 잠정치에서도 꾸준히 외인의 수급이 잡혔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온 종목이 내일도 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봐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전 고점 매물 때까지 시원하게 회복을 했다 그러면 또 확률도 높아질 수 있지만 지금은 어제의 저가를 지켜준 흐름과 어제의 수급 눌림목매매라고 할 수 있겠죠 지수에 의해서 밀렸고 지켜줘야 될 의미있는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어제 저점매수나 오늘 시초가 먹었을 때 오늘 또 챙기든지 내일 오전에 오늘까지는 홀딩을 할 수 있고 내일 오전 움직임을 보고 또 적당히 챙기고 먹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다시 돌파해 줄지는 내일도 강한 흐름이 나와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신을 갖고 매매한다기보다는 무조건 손발하기보다는 지금 시장 상황이 아직은 정확하게 되돌림을 줬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대응을 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수건매매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꾸준한 수익을 내는 것을 연습하시면 계좌가 최소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2차 전지 섹트도 약간 수납매식으로 계속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주도 섹트에서도 항상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시세를 주기 때문에 그날의 대장주를 잘 찾는게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CIS를 노렸다가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수급이 들어온 것을 항상 체크를 하는 습관을 드리는게 중요하고 이런 하락장이 혹시 다시 오더라도 상승장이 와도 마찬가지구요 오더라도 페이스를 잃지 않고 꾸준한 수급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수익을 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오늘 반등에 가장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 중에 하나인 대표적인 2차전지 그린유딜 섹터인 CIS에 대해서 이렇게 주식 분석을 해드렸습니다